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プラ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북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통일과 북한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간에 걸쳐 우리는 북방을 꿈꾸는 이유와 그리고 북방정책의 탄생, 또 철의 실크로드에서 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취했던 북방정책과 세계 1등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북방정책의 모습도 꾸준히 변화해왔죠. 그리고 초기에는 통일, 외교 안보에 초점을 맞추었던 북방정책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시적 국가전략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화면을 보면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위쪽이 이제 북한의 입장, 즉 지난 시간 동안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세적, 공세적, 타협적 그리고 공세적으로 변해왔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여긴 남한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입장에 나와 있는데 공세적, 수세적, 타협적, 공세적으로 변해왔으며 노태우 정부 시기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정책,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까지 변화의 궤적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화살표는 남북관계가 상승했었는지 아니면 하강했었는지 즉 남북관계가 우호적 관계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적대적 관계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화살표의 위와 아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북방정책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하면 우리가 북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북한을 목표로 전개되는 안보정책, 그리고 통일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 갈등관계와 그것이 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보정책이라는 것은 현상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즉 굉장히 고수적인 정책이죠. 통일정책은 현상의 변경을 목표로 합니다. 즉 현상의 유지와 현상의 변경이라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 이 두 정책 간에는 본질적인 어떤 대립관계, 기량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상을 유지한다. 이건 평화와 번영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상을 변경한다. 이건 통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 변경과 현상 유지에 보순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북방정책의 추진자들로 하여금 한반도를 벗어나서 보다 고시적이고 전략적인 목표, 즉 협력을 통한 세계 1등적 지위의 추구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형제인 동시에 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격을 받는 북한의 존재는 수시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과 선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북한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 아시죠? 북한의 존재 자체가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그리고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형제로 맞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적으로서 물리쳐야 합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와 같이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핵무기를 완성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지의 사실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북한 핵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위협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제약요건으로서 작동합니다. 더불어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발전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민주화된 정부일수록 국민의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 여론의 향방을 항상 세밀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가 빈번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남남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 내부에서의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자료 그림에서 이미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그림에서 지금 볼 수 있듯이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오르막과 내리막 즉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러한 부침의 관계가 지속되는 속에서 북방 정책의 추진이 그렇다면 남북한 관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북방 정책의 추진이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혹은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추진하는 북방 정책의 성격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북방 정책을 실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확보하고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방 정책은 대북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이 북방 정책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역량이 커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방 정책은 대북 정책보다는 국가 전략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띄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 그 초점은 통일보다는 북한의 협조 확보를 통한 무엇이죠? 경제적 협력이나 아니면 어때요? 보다 넓은 거시적 전략의 추진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답변을 떠올리셨나요? 지금 통일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일을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합창하며 되내던 지난 반세기였습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것으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도 많이 변해서 오늘날 젊은 세대 중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 통일을 왜 해요? 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단 민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단 한순간도 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통일이 맨 윗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굳이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어느 외국인 기자의 기억을 한번 빌려와 보기로 하죠. 여러분도 아마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가디언, 더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등의 한국과 북한 담당 기자로 일했었던 마이클 브린 씨는 2018년에 한국, 한국인이란 책을 편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브린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1989년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합병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이클 브린 씨가 1991년 초반 당시 외무부 차관부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 외무부 차관부께서는 오프더 레코드를 전제로 하고 브린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통일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과의 민주적 통일이다. 통일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점진적, 단계적 프로세스가 바람직하다. 오래 걸릴수록 좋다. 나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통일이 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 이미 외국인 특파원과의 대화에서 물론 오프더 레코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 외무부 차관부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물론 브린 씨의 추억이 그 당시 관료 모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브린 씨의 지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마다 진행되는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던 통일연구원의 통일예측시계 프로젝트 그리고 빈번히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들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통계로 보여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조사 중에서 통일예측시계는 시계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명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시각화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이 연구를 시작한 건 2009년입니다. 그런데 이 2009년에 통일 시각은 4시 19분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오히려 3시 31분으로 뒤로 갔습니다. 후퇴했어요. 12시가 되면 통일이 된다라고 전제했던 게 이 통일예측시계였는데 아직 뭡니까? 5시도 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그만큼 통일로부터 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2020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설문항을 제시했을 때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54.9%였어요. 그래서 통일보다 평화 공존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절반을 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 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령층,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설문조사의 문항들도 우리의 현재의 의식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사에서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잃을 필요는 없다라든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설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한국 국민들은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개개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드러났어요. 결국 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변해던 시절에서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 굳이 지금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태도 변화가 생긴 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그 중 하나로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 특히 통일 정책에 대하여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산가족 집단, 소위 말하는 실향민 집단이 가장 주요한 하나의 세력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위 천만 이산가족이라고 하죠. 이 천만 이산가족의 존재는 언제나 대북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에 강력한 족세로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단 1세대, 이산가족 1세대들의 대부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아니 어쩌면 5세대까지 생겨난 상황이죠. 따라서 1세대가 통일에 대하여 갖는 느낌과 3세대, 4세대, 5세대가 갖는 느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13만여 명의 이산가족 중에 8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셨고 생존자도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70세 이상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86.2%에 달합니다. KBS가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방영했던 것이 1983년입니다.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방송 기간 138일, 방송시간 453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던 생방송은 전 국민의 신금을 울렸었죠. 몇 년 전에 히트했었던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반가워서 기뻐서 울고 절규하는 오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산가족 찾기는 201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회까지 등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록만 남았을 뿐 인간은 간대 없습니다. 예, 다 돌아가셨어요. 이산의 아픔에 시달리며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숫자가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모두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이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정치 지도자 집단이 더 이상 통일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갈수록 분단 2세대는 줄어들고 있고 분단 2세대와 3세대는 통일에 대한 감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관계에서 더 이상 통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지나간 오랜 시간 동안 남과 북 사이에 아주 가끔씩은 요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북한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립해왔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은 완성한 상태고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갖는 혐오감이 있고 또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혹시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비용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단으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 즉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갖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 확산은 우리가 그리는 통일의 모습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통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통일이란 반드시 영토적인 통합의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할까요? 또 단일민족의 신화를 부르짖는 것이 통일의 당위성 즉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로서 적합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체성 확인이 통일이라고 전제한다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영토적 통합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돌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 즉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그리고 지역통합 이런 움직임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반드시 통일해야 하는 이유로서 단일민족의 신화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찰은 북방정책이 왜 지금까지와 같은 변화의 궤적을 보여왔는지 즉 초반에는 통일정책,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왜 국가전략적 성격을 띄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추구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토적 통합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향후 북방정책이 대북, 통일정책 혹은 외교안보정책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국가전략적 성격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그 목표, 그와 같은 북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세계 1등적 지위에 획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와 같은 세계 1등적 지위를 성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취한 그 세계 1등적 지위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군사적으로 세계 1등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세계 1등적 지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굳이 북한과의 영토적 통합에 매달릴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취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우리를 둘러싼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길에 꾸준한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도중에 통일이 벼락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꼭 영토적 통합 그 하나일 필요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 모두 함께 가슴 깊이 진정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지 꾸준히 묻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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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